자, 한동훈입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내나? 이런 얘기가 오늘 좀 나왔어요. 다음 주면 입장을 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일단 달라진 거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자,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은 절대 뭘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전원을 통해서 뭐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최근에 총선 때 영입 인사, 그리고 지금 현재 원외 인사들 중심으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줄 만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괜히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생각하니까 만나고. 그리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정부와 여당, 협력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땐 긴장관계 유지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 정부와 여당, 정부에는 여기 대통령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장관계 할 수 있다. 그게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쯤 정도를 주변에 했다고 하면 뭔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상수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좀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 만나 뵌 거는 5월 중순 때. 5월 중순입니까? 5월 중순 때. 그래도 최근이네요. 네, 점심을 한 번 같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 메시지는 어느 분이, 저는 저 메시지는 들은지는 않았었는데.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저거. 네,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은데. 5월 중순 때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뭐 당이 어떻게 살아날 방법, 수도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지구당 이야기 같은 것도 원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개혁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당만 나중에 이렇게 확 드러난 건데. 실제는 다른 것들도. 네,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세비를 평균 임금 수도로 낮춘다든가, 불차포 특권을 포기한다든가. 그러면 국회 운영이라든가 정치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저 부분은 저도 오늘 오면서 저 뉴스를 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만나고 계세요. 많이 만나고 계시긴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많이 만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많이 만나고 계시면서 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있었다면, 뭐 있었으니까 말을 했겠죠, 어떤 분이 들으셔서. 그런데 있었다면 저 이야기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천목회에서도 밤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반성문 비슷하게 이런 걸 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당정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무슨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마치 탄핵시킬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집권 여당과 또 정부로서 관계에서 철저히 또 이거는 또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 두 부분을 뭐 동시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함께 가져가 보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박상수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 좀 거꾸로 드려보죠. 이거는 뭐 결심을 하실 문제인 것 같고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임박했다.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임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후보 등록이 다음 주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후보 등록할 텐데 그러면 뭐 지금 계속 이렇게 가타부타 결정을 못할 수는 없겠죠. 임박했다. 네, 임박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 임박했다 뭔가 입장을 내는데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참 그동안 진통이 많았어요. 이거 당대표를 뽑는 룰 얘기,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지도부 체제, 뭐 단일이냐 싶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데 대략 정했어요. 대략적으로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등의 선출과 관련하여 민심 반영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원회의에는 8대2안 그리고 7대3안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가닥을 잡았는데 일단 두 가지가 큰 내용인데 일단 현행 지도체대, 단일 지도체대.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이 강한 거예요. 다른 최고위원들보다. 그러니까 당대표 되시는 분이 굉장히 큰 권한 행사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뽑는 방식은 지금은 당원들만 참여해요, 뽑는데.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당시 비율만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30% 섞을 거냐, 20% 섞을 거냐. 이거예요. 이거 핵심인데. 김종혁 정의 정관. 옆집 정당의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저 크게 가닥을 잡은 저 방향이요.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좀 유리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리해 보입니까? 뭐 좀 어대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나오면 민심이든 아니면 당심이든 마찬가지로. 상관없다, 저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다행인 건 국민의힘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상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현 체제 만들 때 당원 100% 만들어서 그냥 몰아붙여서 당대표 만든 다음에 또 당대표 그냥 대통령이 날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만들었고 그나마 20%든 30%든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당심으로 모든 것을 제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 분위기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조치가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70%든 80%든 당원들의 당심일 텐데 이 당심에 대해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당대표를 뽑았을 때 그 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년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그 자리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의힘에 없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된 당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용산과 다르게 별도로 자기의 자율성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넘어설 수도 없을 거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제도의 개선은 일정 부분 저는 조금 진전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저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와 대통령을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런 대통령의 방향을 계속 놔두고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대통령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고 왜 그러셨습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해요. 2년 동안 했는데도 이 모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경쟁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워낙 여론조사,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의 부분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다음 주 이 시간 정도면 뭐가 가닥이 잡혔을까요? 기다려 보죠. 기다려 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